네, 반갑습니다. 하와이비치입니다. 선별된 좋은 리포트를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 SK하이닉스인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나왔어요.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 시장 내 경쟁력은 추세적으로 강화된다. 경쟁력, 추세, 강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커스터마이즈드. 그래서 백길현 연구원님, 유한타 증권의 백길현 연구원님께서 적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창작자의 의도를 이분께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글이 나왔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단어 선택이나 구성, 제목 등을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다양한 앵글에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리포트 내용은 이 앞에가 주요 내용이 한 장 같지만 뒤에 SK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의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어떤 좋은 내용이 있었고 우리가 투자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체크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분기 리뷰는 랜드 흑자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랜드 쪽에서 가보면 솔리다임을 포함한 랜드 부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이렇게 나왔다.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6개 분기만의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1번 전 응용처 중심으로 감산 활동 효과가 본격화되었고 감산이 먹혔다라는 거죠. 2번은 ESSD 중심의 수요 개선 효과로 여타 경쟁업체 대비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ESSD 중심이란 뭐냐면 SSD 중에 엔터프라이즈, 기업용이라는 거고 대규모고 대용량을 요하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리다임이라는 이 회사가 이제 인텔을 인수하면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떠온 기업인데 이쪽에서 ESSD 관련된 기술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가 이런 걸 갖추게 된 겁니다. 이제야 인수하고 나서 꽤 시간이 지났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6개 분기 동안 이 솔리다임의 적자 때문에 실적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1년 반이나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업사이클을 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과 반도체 주가의 사이클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얼마만큼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내문처럼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보도적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고 여기 24년 하반기를 지나면서 ASIC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를 포함한 커스터마이즈 칩 시장의 고성장이 부각된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메모리는 원래 커스터마이즈드, 주문형 이런 거와 거리가 먼 시장이에요. 이런 단어는 어디서 쓰는 단어냐면 비메모리, 비메모리 라는 말은 없죠. 사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TSMC와 같은 파운더리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쓴다는 얘기는 하이닉스가 이런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를 구현을 하고 이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커진다는 얘기를 뒤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큼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백기현 연구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여기에 넣어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을. 그래서 동사의 HBM을 포함한 고부가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가 수반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특히 ASIC 시장 성장으로 HBM 7세대부터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른 수혜가 보다 강화되고 커스터마이즈드 메모리 시장 내 동사의 경쟁력이 추세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보시면 커스터마이즈라는 단어 그리고 파운더리 모델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 모델을 채택한다는 거고 메모리에서 파운더리화라는 말씀도 요즘에 많이 듣죠. 그리고 ESSD가 회복된다는 거 솔리드하임이 회복된다는 거 SK하이닉스에서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는 걸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내용 중에서 잠깐 볼 만한 게 뭐냐면 이 ESSD 성장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말씀을 하세요. 초고용량 ESSD에서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위상을 강화해 갈 거다. 솔리드하임이 유일하게 보유한 60TB 이상의 고용량 ESSD로 시장 수요를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사용이 좀 많아진다는 거예요. 초고용량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메인스트림 현재 메인스트림인 T는 T, 트리플이거든요. 이게 3개짜리인데 이 트리플 TLC보다 QLC가 필요하다. 이거는 4개. 이제 쿼드러플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ESSD 쪽에서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메인 시장이 아닌 시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QLC 쪽을. 근데 이 AI 수요가 열리면서 AI 시장 확대, AI 시장 성장 이런 시장이 열리면서 이쪽의 수요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시장을 잘 예측한 거고 어찌 보면 얻어 걸린 거기도 한데 참 결과적으로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번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인데 HBM 쇼티지가 가능한가? 쇼티지에 대한 캐파 어떤 애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수요가 견조하고 수요는 전년 대비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집중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 사이즈 2배 크기 때문에 일반 디램 대비 다이 사이즈가 2배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캐파를 요구한다. 더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음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 M15X 계속해서 M15X TSV 라인 인접해서 HBM 생산 최적화를 이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025년 말 팹을 오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죠. 그러면 이 공간에 HBM 생산 최적화를 한다는 것은 2025년 말까지 또는 이 공장을 개조했을 때 또는 테크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충분히 그 이후에 2, 3년간은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번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BM 3E 8단인지 12단인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했을 때 지금 고객사가 원하는 HBM 3E 앱은 주로 8단입니다. 이게 고객사가 여기서는 엔비디아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이쪽 시장은 다 싹쓸이에서 물량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2단은 올해 3분기 개발 완료하고 고객 인증 거쳐서 내년에 본격 수요가 본격 늘어난다. 이게 내년 수요 본격화는 블랙웰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정말 시장에 있는 그 사실을 담백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어떤 말을 덧댄다던가 어떻게 보면 더 과장이라던가 축사라는 그런 게 없이 아주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려한 어떤 IR 컨퍼런스 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라는 거 자본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신뢰와 어떤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런 신뢰를 보여줬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놀라운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제덱을 보면서 7번 질문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질문을 한 겁니다. 결국 경쟁력이 입증된 MR 머프를 16단에도 적용할 건데 이를 활용해서 생산 효율성 높은 제품 공급을 지속해 나갈 거다. 아마 생산 효율성이 이쪽 머프 기술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 고용량 고적층 구현을 위해 중요해질 거다. 결국은 하이브리드 본딩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기술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리더십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은 본딩 레이어의 평탄도와 접합 기술 파티클 제어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견고한 품질 확보를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파티클 이슈가 나오면 결국 이건 하이브리드 본딩 얘기입니다. 결국 업계 내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서 파티클 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놀라운 거는 이런 얘기들은 사실 학회에서나 나오는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를 건드렸다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안인 것 같아요. 미트럴러지랑 인스펙션 쪽에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MI 장비들 어떻게 보면 광학이든 비전이든 인텍 플러스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원자 현미경인 파크 시스템즈 같은 기술들도 잘 봐야 된다라고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찝어준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흐름들을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부분 너무 좋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12번까지 보면 커스터마이즈 HBM 이건 굉장히 강조했고 토탈 메모리 공급 업체로 자리 잡을 거다. 이런 것들 결국 이 내용이 SK 하이닉스의 멀티플을 올려줄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겁니다.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일단 SK 하이닉스 백기런 연구원님 리포트를 읽어봤고 종종 좋은 리포트를 선별해서 함께 읽어보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가로 댓글이나 피드백 주시면 그거의 방향에 따라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소개해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렇게 퀀트케이크 멘토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기존에 있던 좋은 강의들을 패키지로 해서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화된 강의를 오픈했으니까요. 기존에 강의를 못 들으셨거나 못 놓치셨던 분들 이번에 패키지 강의로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에 연휴 때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또 지식을 많이 쌓아 나가시는 과정의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끝이 정해진 공부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좋았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